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필요한 필수 영어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여행이나 출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택시를 탈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문장들을 준비했으니 함께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아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택시 좀 불러주세요. 1. Call a cab 여기 멈춰주세요. 2. Stop here 빨리 가주세요. 천천히 가주세요. 이 주소로 가주세요. 5. To this address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6. Wait here 다음 신호등에서 멈춰주세요. 7. Stop at the light 계속 직진하세요. 8. Keep going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9. Turn left here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10. Turn right here 여러분, 오늘 배운 택시 이용 시 유용한 영어 표현들이 어떠셨나요? 이런 실용적인 문장들을 알아두면 미국 여행이나 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